안녕하세요. 저는 위더스의 최재상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위더스라는 회사는 2005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용접기기와 용접 각종 부자재들을 납품 유통하는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 제품은 제이식의 LS 시리즈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제품은 2000W급의 레이저 용접기로써 예전에 저희가 초기에는 1500W급의 싱글 와이어 피드를 사용하는 레이저 용접기가 많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박판 위주의 적합한 용접기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후판, 두꺼운 모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걸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한 게 듀얼 와이어라고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와이어가 동시에 두 개가 형급이 돼가지고 기존보다 좀 더 넓은 비드폭과 좀 더 두꺼운 모재에도 용접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싱글 와이어 피더, 말 그대로 와이어가 하나만 나가기 때문에 기존 일반 틱이나 CO2 용접에 대해서 빠르고 열변형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은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두꺼운 것과 어떤 갭이 넓은 거에 대한 거에는 충족을 못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동시에 성급하는 듀얼 와이어 성급장치랑 같이 해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연을 해드릴 지금 모재는 철 4T, 각 하나의 4T짜리 두 장 해가지고 지금 맞대기로 용접을 할 거거든요. 이걸로 듀얼 와이어 성급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거 돌려서 반면 살짝 보여주세요.